자 오늘의 첫번째 스케줄 자 오늘의 첫번째 스케줄은 트레이드 2.0 하고 카드까기 합쳐서 한번 갈게요 트레이드 요걸로 한번 해봐요 12단계 12단계 한번 해봅시다 어 잠깐 12단계면 그래도 애들 더 채우는게 낫잖아 자 원인이 어서오시고 어 말린 좋은거 어 월배도있어 좋았어 카드부터 까자 카드부터 카드부터 까고 어 트레이드 한번 합시다 기다리면 팔릴거야 기다리면 너무 기다리면 다 팔려 지금 귀속도 다 팔리는 각인데 뭐 자 갑니다 늦게오신 분으로 추천한방식 자 트레이든 15단계만 갈게요 15단계 자 타프라이스 50 갑니다 아우 유 레디 자 원샷 오 아 노이요 아 좀 아쉬운데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저는 여기서 어 4월 1일이니까 4월 1일 4월 1일이니까 포구바 한번 떠볼게요 포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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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위치로 포구 아 제발 보고바 포구 후! 지금이야! 꽃꽃꽃꽃꽃! 아 미치겠어? 아 누구야? 파이카고 누가 맞췄어? 아 미치겠다 와.. 와.. 파이카고 갔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 미치겠다 와.. 이거 어떻게 파이카고 나오냐 아 미치겠다 아 근데 파이카가 많이 올랐다 그쵸? 피파 들어갈때 컴퓨터 껐다 켜 자 컴퓨터 껐다 키고 그래도 안되면 삭제하고 다시 깔아야죠 정진이 아 미치겠네 자 이제 트레이드 갈게요 이거 주인 누구야?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주인 누구지? 자.. 주인이 원래 보싱화랑 나머지만 갈라 그랬으니까 보싱화만 갈게 자.. 주인.. 주인 누구야? 아 피리포 인재기님? 자 그럼 보싱화만 갑니다 팔카오도 오케이 주인으로 팔카오 넣으래 아.. 13단계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있어 자.. 팔카오는 정해져 팔카오는 정해져 팔카오는 정해져 팔카오는 노이어까지 갈자 아.. 노이어 넣어도 저거 13단계네 아.. 팔카오 빼도 13단계네 그럼 13단계까지만 합시다 굳이 뭐.. 14단계 할 필요 없으니까 단어도.. 단어도 13단계야 어.. 그러면 그냥 13단계만게 낫지 자 마무리 갑니다 마무리 사서 하라고? 그럼 얼마 없이 이거 하면 얼마나 사야돼? 아.. 좀 사서 해야돼? 지금.. 지금 이거 두개 한 8천 9천 9천 정도 되네 자.. 9천이니까 한 3천만원짜랑 사볼까? 자 어서오세요 떡볶이님 어서오시고 팔카오 하나 살까? 아.. 강화카드? 2억 넘어 그러면 돈 다 써야돼 2억 넘으면 돈 다 써야돼 자.. 주입도 얼마 써? 주입도 원하는데요 자.. 빅령님 어서오시고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만 즐겨찾게 한 번씩 스태미나는 뭐.. 본인 사이에 따라 흠.. 좀만 남겨줘 자.. 그러면 9천짜리 사자 9천 자.. 월드레전드 월드레전드 한장 들어왔다 아.. 원래도 들어왔어 대박 자.. 그럼 9천 쓰자 자.. 그럼 9천 쓰자 자.. 갑니다 자.. 어서오세요 늦게 오신분 추천 한번 주시고 자.. 9천만원 쓰자 자.. 갑니다 9천만원 파이카오드 하나 더 사자 어.. 아 팔렸어 그 사이에 아.. 아 바쁘시구나 자.. 또 뭐 있을까? 삶아서 뭐 있을까? 10WC 아.. 20WC 아.. 그래? 아.. 팔렸어 아.. 3천만 남기면 돼 3천만 패키지에 5만원 이상을 주세요 아.. 갑자기 왜 이렇게 패키지 많이 들어와 아.. 어어.. 람있다 람있다 아.. 이미 팔렸어 이..이러이 쓰읍.. 자.. 이거 이러니까 지금 카드가 없지 아.. 나 미치겠다 아.. 팔렸어 선수 뜨면 바로 팔리네 아.. 이거 사.. 이거 사면 돈 2천남네 아.. 2천남기면 안되지 아.. 2천남기면 안되지 아.. 나이들어봐 손.. 손이 머리를 못따라가 아.. 아.. 어.. 나이들면 어쩔수 없어 내 나이에서 내가 제일 빠른거야 아.. 대신.. 대신 피파 잘하잖아 어.. 어.. 자.. 마우스만 누리지 어.. 피파는 잘해 걱정하지 마세요 쓰읍.. 자.. 이제 갑니다 자.. 14단계까지 왔어 14단계 자.. 주인이 원하는 딱 3천만원 남겼구요 자.. 과연 대박이 뜰란가 자.. 이거 끝나고 어.. 트레이드 계속 있고 패키지 계속 있고 월드레전도 있고 월드레전드 있고 자 갑니다 위치로 자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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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월드 월드 그건 없지만 월벤는 없지만 보라빤짝 두개 있어 보라빤짝 이수민 안없어지고 아 8천은 손해인데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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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리치 어 10이구나 자 마무리 아 이거 손해인데 아 이거 손해인데 14단계 아까 8천에다가 1억6천 정도 쓴 것 같은데 지금 1억6천 써갖고 1억6천 나왔으니까 좀 손해인데 아 어 선수팩은 타프 2장 이상 아 좀 손해인데 한번 더 할까 주인이 허락해야지 자 주인이 허락해야지 몇 단계냐 이거 13단계네 아 바란 칠카 자 주인분 무슨 말이야 이게 바란 칠카좀요 이게 무슨 뜻이야 말을 정확하게 바란 칠카좀요 동사가 없잖아 주워만 있고 동사가 없어 동사를 얘기해줘야지 자 시사수건이 어서 오시구요 어 어 장사 말은 정확하게 어 뭐 어쩌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스톱이란 거야 아 아 Aaah 아 이치ster Ск삭어 붙여달라 고 자 그럼 이거 가야되는데 육삼 가야되는데 육삼 자 선두빼면 어떤거에요 어떤건지 말씀해주세요 자 월드레전드 하나 까자 육삼이잖아 자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어 주인분 반응이 늦어서 어 너무 반응이 늦다 아 감코있어 자 그럼 사봅시다 어 이미 팔렸어 아 주인분 반응이 너무 늦어 자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어